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짠 여기 원래 온천이 있던 장소인데요 지금 물놀이 공간으로 싹 다 바뀌었어요 저쪽엔 수적관도 보이구요 새롭게 바뀐 상점이구요 상점 안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짠 기존에 팔던 것들인데 서핑보드도 그렇구요 600원짜리네요 이너튜브도 그렇고 피자튜브도 모두 기존에 있던건데 디자인이 좀 살짝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피자튜브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피자튜브랑 좀 많이 다르죠? 기존에 나온 피자는 요 피자에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피자튜브가 훨씬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근데 문제는 피자가 좀 탄 것 같아 아 왜 탄 피자를 팔까? 자 그리고 여기 신규팻들이 나왔습니다 오 굉장히 뽀얀 주황색깔의 금붕어가 나왔습니다 금붕어는 입양돈 1400원이네요 비싸진 않구요 등급은 레어 희귀등급이에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부드럽게 가고 있네요 자 이 금붕어는 요 뽀얀 피부가 매력인 것 같아 살짝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요렇게 색깔이 그라데이션 되는 요 때깔이 저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입양돈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꼭 구매해 보시구요 다음은 양쪽 옆에 있는 레드샌드 달러와 화이트샌드 달러입니다 요팻은 로벅스로 구매가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두 마리를 240 로벅스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로벅스 팻치고는 네 비싸진 않은데 과연 요게 등급이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네요 자 지금 화이트샌드 달러가 나왔구요 레드샌드 달러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등급은 초 희귀등급이네요 오 그래도 초 희귀등급짜리 팻이 두 마리 해서 240 로벅스면은 로벅스 팻치고는 가격이 나름 저렴한 편이에요 아 어 맞지? 얘는 팻을 타고 있는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딱 붙어가지고 가니까 요것도 느낌이 또 새롭네요 이거는 날기 모션도 좀 궁금해요 날물도 한번 먹여봐야겠어요 날긴데 어 이거 날기도 좀 귀엽다 마치 양탄자를 타고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빨간색 날개를 한번 달아봤는데요 오 이 레드샌드 달러에 이 빨간색 날개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자 이 샌드 달러 방석처럼 생겼다고 놀리지 마세요 나름 귀엽습니다 이 샌드 달러 팻과 요 금붕어는 어 뭐 가치가 이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서버 들어가서 한번 거래를 받아볼게요 빵빠라빵빵 공개 서버에 들어왔구요 여기서 한번 거래를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바닥에 붙어있어가지고 다른 팻들한테 묻혀요 근데 존재감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 안되겠다 레드로 해야겠다 레드 화이트니까 더 많이 묻히는 것 같아 그나마 좀 레드가 좀 존재감이 살아있을 것 같고 자 거래 들어오세요 자 처음으로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볼게요 거래가 잘 안들어오긴 하는데 네온 구미오를 올렸어요 네온 구미오 네온 날타 구미오면 요거 득거래죠 제가 먼저 수락 눌러볼게요 어 이 친구 일단 구미오를 빼구요 다른 팻으로 변경했습니다 날타 코브라를 올렸어요 사실 뭐 날타 코브라면은 비슷한 거래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야 이건 손해일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이거 오늘 신상이니까 요거는 손해일 것 같네요 우리 친구는 수락을 했지만 아 그럼 저는 화이트 샌들을 하나 빼볼게요 이 친구 수락할까요? 화이트 샌들을 제가 뺐구요 아 우리 친구 거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번째 거래 이후로 어허 거래가 계속 안들어오고 있어요 아 거래가 너무 안들어오는데 자 굉장히 오랜만에 두번째 거래가 들어왔어요 두말이 다 올려보자 아 거절 그냥 이게 등급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거래를 보내본 것 같아요 여기 젖소가 보이는데 젖소한테 한번 거래 보내볼게요 자 이건 제가 보낸 거래입니다 너무 거래가 안들어와서 자 젖소 젖소는 당연히 이거 거절 네 그쵸? 네 거절하죠 칼 거절했습니다 딸기박드한테 한번 거래 보내볼게요 보겠습니다 딸기박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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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렸는데 네 전혀 거래가 전혀 지금 안들어오고 있어요 역시 거래가 네 쉬운 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거래도 잘 안들어오고요 제가 보내는 거래도 다 다 칼거절이에요 칼거절 그냥 거절도 아니고 칼거절이에요 빵빠라빵빵빵 우와 진짜 오랜만에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오 너무 반가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거래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막 오 날개마 수락했어 나도 수락 날개마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타는 날개마에요 자 볼게요 2차 오 2차에서 수락했어 오 이렇게 해서 날개마와 거래를 했습니다 네 타는 날개마와 지금 거래를 했는데요 타는 날개마 같은 경우는 한 날물지음 가치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거래는 네 괜찮은 거래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금붕어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메가네엄까지 만들어야지 네 그래도 좀 거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요 거래는 잘 안된다는 점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나온 신규 패틀 네 가치가 높지 않아서 약간 실망스럽긴 하지만 대신 네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그것도 마음에 드네요 역시 돈과 가치는 비례하나봐요 어쩔 수 없죠 빵빠라빵빵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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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